자 제주맥주를 대안할 수 있는 다른 종목 뭐가 있을까요? 역시 두 분 모두 주류업계에서 대안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자 주류업계 중에 뚜렷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결국의 실적이다. 롯데칠성 보여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리오프닝 수혜의 1위부터 봐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하이트진로를 주셨습니다. 롯데칠성과 하이트진로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엔 두 분이 대안주로 리오프닝 쪽에서도 주류업계에서 큰 원투를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은 롯데칠성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실적입니까? 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롯데칠성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탄산음료가 한 30%의 비중이죠. 이 탄산음료는 저희가 얘기하는 칠성사이다가 주류업계이고 레스비 같은 커피 음료 이쪽이 주류업계에서 한 30% 정도 매출을 끌어왔고요. 또는 주류 쪽이 거의 한 28%대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처럼 클라우드 피츠, 즉 맥주, 소주를 다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밖의 주스, 그다음에 생수 이쪽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른 음료 쪽에서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무엇보다 계절적인 매출 차이가 뚜렷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겨울이면 음료 잘 안 마시죠. 따뜻한 거 마시죠.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코로나19 이후에 리오프닝이 나왔었을 때 이어지는 또 주류 쪽도 마찬가지로 맥주도 여름에 많이 마시죠. 그런 쪽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맥주의 OEM 사업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통 얘기하는 곰표 밀맥주가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죠. 이쪽에 세븐브로이, 그리고 또 제주 맥주도 앞서 말씀드렸던 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주시 후레시 맥주라고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게 있나요? 네, 이렇게 달콤한 맥주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런 OEM 쪽을 강화시키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매출이 40%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을 기대한다. 그런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음료 쪽에서 보게 되면 탄산 음료 쪽에 요즘 MZ 세대는 일단 뭐라고 그러죠? 제로 베이스루 된, 제로 코크, 제로 콜라. 네, 마찬가지로 제로 사이다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도 판가를 인상시켰고 같이 또 인기를 얻겠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카콜라, 펩시코 모두 다 주가는 최고가 수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그만큼 충분한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꾸준하게 판가를 올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쪽에서도 충분히 이를 반영하는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이런 변화도 같이 이어간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익이 1960억대, 한 12%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12개월 선행PR이 13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PBR 한 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리오프닝 수혜에 대한 시각들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도 지난 금요일에 역시 리오프닝 수혜를 받으면서 7%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제주맥주나 이런 중소업체분들보다는 확실히 튼실한, 견실한 성적,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OEM 사업도 확실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김명수 피비님의 하이트진로를 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또 지난주에 가격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반짝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제주맥주 말씀을 드리면서 리오프닝 주 중에 찾을까? 아니면 주유업체를 찾을까? 하다가 하이트진로 차트를 좀 봤더니 1월 말에 신적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요 전에 함께 소주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런 썰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트진로 측에서는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최근에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주유업체의 생산당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었고 4대 곡물 가격이라고 표현되는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의 강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트진로 쪽에서는 주류 외길, 한 100년 가까이 술만 만들던 회사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 외길을 벗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함께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두껍 상회라는 겁니다. 하늘색 두껍이 약간 그리고 분홍색 두껍이로 조금 귀엽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강남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운영을 마감했다. 한 18만 명이 방문을 했고 강남에서만 9만 명이 방문을 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가 약간 술 업체지만 주류 업체지만 조금 귀엽게 하면서 다가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굿즈 판매에서 술잔만 3만 개 이상이 팔렸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성황리에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부터는 스타트업에만 14개 업체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업체들이 주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팜이라든지 나물 유통 플랫폼, 특수 작물, 브랜드 개발 이런 업체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창사 이후에 약 98년, 100년 가까이 이어졌던 주류 외계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류 업체로만 보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이유는 이제 2012년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이후에 근 10년 가까이 2조 원대에 머무는 조금 약간 정체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 28일자, 1월 말자로 52주 신저가까지 나올 정도로 주가 하락이 좀 많이 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근래에 하나매문 투자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한 20%가량 증가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소주 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리 두기가 완화된다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어라 마셔라가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볼 수 있는 곳은 하이트진로 쪽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 주의 시작부터 저희가 부어라 마셔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서 조금 민망스러운데요. 어쨌든 주가 저희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이번 주 리오프닝주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트진로 가격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될 텐데 진짜 1월 28일에 저점 찍고 바로 좀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제가 보고 있던 종목이었긴 했는데 28일에 신저가가 나오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28일자 2만 신저가 800원 보이시고 그 이후에 금요일 날 조금 이제 수혜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가가 3만 3,200원 정도의 아마 시초가가 상승이 될 것 같은데 목표가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고점인데 3만 7천원 정도로 무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오른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3만 7천원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로는 바로 아래인 2만 8천원 선이 만약에 다시 깨진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점은 2만 8천원 정도, 고점은 3만 7천원으로 밴드 잡아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 롯데 7성도 봐주실까요? 네, 일단 롯데 7성을 보면서 비슷하게 좀 올라오기는 시작을 하는데요. 좀 차이가 있는 게 일단 좀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고점권의 박수권역, 이쪽을 돌파해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충분한 실적과 한 2년 동안 많이 참았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욕구죠. 이런 쪽이 같이 반영되게 되면 한 15만 원대 초반 정도에 진입하는 가격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가 넘어간 18만 원대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만 2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 맥주의 대안주로 오늘은 롯데 7성과 하이트질로 리오프닝, 주류업계에서 탑2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확인하겠고요. 이제 이번 주 시장의 대비를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이번 주 어떤 거에 집중하고 계세요? 일단 무엇보다 한 번 추가 반등 여력들은 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2,800선 이상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도 좀 많이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덜 건 덜고 다시 좀 정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김병수 비비님. 금리 인상 기업 접어들기 확실시 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의심을 조금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찾아서 신중하게 길게 매수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좀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